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 65살 이상 노인 등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본인 부담금 10만 원만 부담하면 보험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사고 발생일 3년 안에 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